이거 진짜 중요하다 가위바위보 자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 오케이 정확하게 맞으면 무조건가 봐봐 여기 맞지?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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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열심히 하고 있어 형 족발 먹게 해 주려고 그러면 그렇다고 서버 넘 시작해 응 одн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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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이래. 야, 쇼 오늘 날이래. 아니, 내가 돈 주고 사려고. 아니, 내가 죽발래 돈 주고 사려고. 아니, 아니, 나머지. 아니, 나머지. 다 맞잖아. 아, 진짜. 이길게요, 이길게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이걸로 줬으면 다른 걸 내야 된 거 아니야. 다 이걸로 줬잖아, 지금.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정도의 힘이 딱 이거 남기기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힘이 딱. 너무 잘하잖아. 야, 얘는 또 넘긴다고. 이번에 힘이 많이 빠졌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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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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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의도 안 하면 왜 마음대로 꼽고. 가위바위보. 야, 끝내버려. 끝내버려. 미치겠네. 제발, 제발. 설마, 설마.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니가 이번에 올킬 해야겠다. 야, 올킬 해야 재밌다. 올킬 해야겠다. 올킬 해야겠다. 올킬 해야겠다. 올킬 해야겠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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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지현. 오늘 대단하다. 대단하다. 오늘 이게 왜 안 돼? 안 돼.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이야,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아버지? 아버지 뭐야? 신어! 아!